어? 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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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 짜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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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비! 어? 코비! 코비! 안녕! 잘 가라 이 세상의 모든 건심 걱정이여! 일주일과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5천만의 피로의 국제! 5천만의 쪼돌이 대거! 1회! 우리가 여기서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선수 경계패은 리프볼 오 웅 코리아 대한민국 땅껍 마을에 서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 뒤로 바다가 에는 더 이상 육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 저희들이 이곳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란난도 해남에는 몇 십 년 동안 눈이 내린 적이 없답니다. 그럼 그럼 몇 십 년의 징것을 우리 1박 2일 깨습니다. 오늘 눈이 내렸어요. 오늘 눈이 내렸어 진짜 눈도 얼마나 눈이 아니고 앞이 전복될 뻔 했다니까 저희 차야. 나도 죽을 뻔 했다는데 어디를 해본 것 같아. 나도 죽을 뻔 했다고. 나도 죽을 뻔 했다고. 근데 진짜 겨울에 스테어 타이어를 꼭 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테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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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박 2일 방송 정식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승희 군에게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정말 저도 참 뭐 웬만한 욕을 많이 들어봤지만 살면서 이런 욕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황제 승진지를 정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MC 뭐 혼자서 수거 잡을 때는 재밌다고 그러시더니. 왜 하필 승진 승진을 높게 혼자 내버려놓자. 이렇게 추워요. 네 춥습니까. 춥지 않은데 이러고 있으세요. 이렇게 춥고 깨부고요. 나는 지금요. 또 서올라 또 서올라 잠깐만 안에 태닝이 또 있어 멱젠이 있는거야 두려워 두려워 야 이거 태닝 한 건 줄 알겠다 너무 이런 나도 안 추워 아니죠 잠시 뒤에 우리가 최종 목적 우리 최종 벨스캠프를 드디어 해남의 눈이 눈 바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와볼도록 눈 우박 아니면 어디에 있어 지금 목도리를 통해서 나 좋아 참 상상할 수 없는 날씨인데 말이죠 오늘 저희들이 기다리는 우리의 최종 벨스캠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같은 추운 날씨에 가고싶고 생각나는 곳입니다 전통 트레디션할 트레디션할 전통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하동 여관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 역사가 무려 구십 트레디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한옥 여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만들어진거야 서편제 아세요 서편제 네 장군의 아들 취하선 주요 병행이 되서 보십니다 18 tahun 된다 탄 найти 어서오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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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이죠 우리가 한번 멋지게 언뜻방에서 몸도 찢고 그리고 사이드 피로도 확 풀면서 멋지게 1박 2일하고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질러! 못 타고 가요? 여러분 이동하실 차편을 저기 주차장에 준비를 해놨어요 한 3분씩 나누셔서 유석강까지 가시면 되고요 그 안에 대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길을 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명한데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팀을 두 팀에서 나눠가지고 차를 갈자 타고 와서 유석강까지 먼저 찾아와라 그러면 먼저 가면 먼저 간 팀에게 혜택을 주고 늦게 온 팀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혜택이 뭐가 있어요? 혜택은 뜨끈뜨끈한 방에서 두 시간 동안 그냥 누워서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 늦게 가세요 여러분 그 여관의 신비한 점이 여관 바로 옆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계곡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어요 근데 계곡물이에요 거기서 정신 번쩍 드는 의미로 계곡물에 입수 한번 대곡물 수는 안 돼요 진짜 안 돼 그거는 완전 머리까지 통박! 잠수! 잠수! 야 이기면 되지 뭐 이기면 되지 뭐 안 그래? 그렇죠 나만 아니면 되지 차가 뭐 자동차하고 뭐 버스입니까? 한 대는 여러분 이미 많이 타보신 소변차고요 네 격차 한 대는 오픈카입니다 나 타봤잖아 오늘 오픈카로 타면 돼 이거 키로수 확인해 봐야 돼요 키로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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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르세요 저희 빨리 고르세요 저희 빨리 고르세요 저희 갈게요 갈게요 저희 갈게요 저희 갈게요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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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괜찮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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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괜찮탈 거야 자꾸냐 나와 아 진짜죠 어? 끝이에요 이게 땡땡땡 왜 좋아해 땡땡땡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왜 좋아하지 불안하게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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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저기 형 우리 그냥 버리쳐버려 저기요 빅형 빅형 죄송한데 2차 언덕은 올라가? 형 윗덕 출발 너 윗덕 출발 너 윗덕 출발 잠깐 갈고 가야 돼 따 따 따 따 쟤 쟤 쟤 채우라 야 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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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출발하면 안 된대 야 안 추운데? 야 안 추운데? 야 뒤에 너로 추운데 친구는 애가 아닌데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따뜻하잖아. 내가 방으로 가면. 아 추워. 너무 추워. 저 아저씨한테 한 번만 물어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유승관 어디로 가요? 그냥 풀어보잖아. 우리는 가. 우리는 가. 우리는 가. 그렇지. 우리는 가. 20분에 가야 돼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쪽 가르잖아. 가르잖아. 야 오늘 눈에 들어가면. 죽어 죽어 죽어. 종말. 따라오잖아. 따라오잖아. 따라온다니까 어쩔 수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아직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여. 아직 보인다. 안 보여. 일단 잠깐 타주세요. 어 이거 좋아. 일단 어피타 나올 수 없어. 총몰해 총몰해. 오 마이 갓. 으아악. 짱. 아니 왜 이겼는데 전차를 하지?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허덕이 형 무식한 것 같아. 진짜 안파려. 나 뒤에 타봤잖아. 머리 온다니까 진짜 얼어. 1박 2일 쫙 출발하는데 오늘 뉴스보니까 한파주의보. 분위기 봐. 저쪽도 아마 머리 작전을 세웠을 거야. 저쪽에서 물어본 다음에 쟤네가 찾으면 우리가 빠른 차로 추월해서 잡자. 세어볼까요? 진짜? 괜히. 들어가면 저 차에 나오기 힘들단 말이야.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이런데로가 들어가서. 한 번 따라오는 거야. 한 번 실화해 보자. 여기 우회전하는 데 있다. 그럼 이정표에. 월 승리, 월 승리 직전으로. 이런데로가 들어가서. 이런데로가 들어가서. 이런데로가 들어가서. 이런데로가야 하는데. 이런데로가는데? 우린 직진이잖아. 야야야. 왜왜왜왜왜왜왜왜. 우리 직진이야. 우리 직진이예요. 직진이예요. 우리 계속 직진하라고 그랬어요. 20분동안. 안 쫓아. 안 쫓아. 야 빨리 돌려. 야 빨리 돌려. 야 야 야 이거 한 번은 못둑 야 이거 버스 운전하는 것 같더라 아 진짜 빨리 돌아나가 우리 버스를 속였어 따라오는 우리 버스를 형 어디갔어? 저 유성강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 단들 모르시죠? 어 저기 농협 아저씨 어 저기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유성강 어디로 가요? 선생님 유성강 어디로 가야 돼요? 유성관이요 유성관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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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관 네 17 10분 15분 예 해남으로 가면 돼요 안쪽으로 가세요 오케이 2 좋아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형 우리가 이겼어 형 눈 온다 오포카 탄데 눈 온다 형 눈 온다 오포카 탄데 눈 온다 형 눈 온다 오포카 탄데 눈 온다 형 오포카 탄데 눈 온다 형 오포카 탄데 눈 온다 형 오포카 탄데 눈 오잖아요 승기야 너는 리액션이 제대로 산다 진짜 형은 호동이 형보다 머리가 없잖아 형 오포카 탄데 눈 온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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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눈물아 달리는 거 봐. 우와 눈물아 달리는 거 봐. 우와 눈물아 달리는 거 봐. 우와. 쟤 오픈가. 오픈가 어떡하니. 길 건너가는 거 같아. 승기야 승기야. 뒤는 괜찮아? 승기야. 승기야. 아니 갑자기 애가 무슨 말이야. 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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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형 마주 변은 차가워 나 진짜 차가워. 마주 변은 차가워. 우와. 우와. 여기 옆으로 가방도 배가 needle 해봐. 우와. 으하하. 으 importante 하자. 사람이 두 배야. 아 shin도 안나오니. 물어볼 만을 멀리. 오 eigenen 지상은 위치를 여기지. opinions. 야 승기야. 야 승기야. 저기 봐, 저기 봐. 지금 사람들 머리 썼어, 지금. 괜찮은 사람이 기억 같은데? 야, 이건 맞지? 춥지? 춥지, 춥지? 어, 미쳤어, 나. 미쳤어. 손담비, 노래 좋아?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 손담비씨! 이승기씨가 손담비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했대요. 노래 너무 좋아하고요. 손담비씨를 너무 사랑한대요. 잠깐만요, 성기 바꿔드릴게요. 손담비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승기씨에요? 다같이, 제발, 제 아이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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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거 뒤로 남았어. 승기야! 안 추워! 승기야 숨 참아라. 왜요? 타 때리다 타다. 오마이갓! 주used. 이리 오신 줄 알아봐. 이리 오신 줄 알아봐. 들 악인 줄 알아봐. twe가 이제는 걸. 이줄라! 스마일 이리 오신 줄 알아봐. 유리 오신 줄 알아봐. 스포츠카 다스란타! 승리야! 지금 퍼프가 그걸 다 달라고 스포츠카 다스란타! 어디지 여기서? 몰라 일단 주의서로 돌아보자 우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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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여기! 유성관! 유성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직진하면 돼요? 대휘사 유성도가 아니에요? 예예 제가 우회자 멈춰서 우회자 멈춰서 이렇게 가면 우측 대휘사 대휘사 이렇게 나와요 예예, 절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절 안에 감사합니다 jean 안 갔다! 유성관은 왜 있어요? 유성관, 유성관 최무임아저씨한테요 엄마, 아라베지,чеめ키 알아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마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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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르신 여기.. 유성관! 90년 된 여관이 어디예요? 90년 된 여관이 어디예요? 90년 된 여관이 있어요? 대응사 대응사 쪽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Mark 도립공원 대응서라고 써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쪽 우회전이었네요 신호에서. 그거 뭐 일자는 알았으니까 됐어. 아 지금 아 이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금 깨고 싶더라구요. 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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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전. 최강은 우박이야 우박. 최강은 우박. 진짜 웃음밖에 안 난다. 다시 노래나 하죠. 우리 끝발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거든. 그러면. 쟤네들은 묻힌다고 바로 친절했잖아. 추울하는 마음은 하나뿐으로. 어 우리 쟤깟은 헤임이니까 여쭤보고 어? 돌다리도 들고 부드럽고. 10도 맞춰 10도. 10도 맞춰 10도. 형 형 형. 정사. 정사 정사 정사. 슬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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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워. 으아아아아예요. 하하하하 주에는 그냥Alex空을아 erfahren? 흐아하. 스 Aqui rock. 이충이 어 Station. 마. 分기 원 으악붙은 아티스트가와 싹은 SRT 하키 이거 갑니다. 나는 응. 그러면서 구급에 되니까 가장 더 쳤다. 탈다 트렁자. 섹utar 함부로 가면. 여기 보이잖아. 불안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스포츠가 훅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대형사 직진. 대형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대형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썼죠. 아프고 대형 차이구나. 실적 장난 아니에요. 여기 완전 여기 무슨 필리핀이야? 장난 아니다니까요. 여기 진짜 딱딱하네. 여기에도 찜질방이 있어 찜질방. 아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아 화장실 가고 싶다. 화장실 잠깐 들렀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참아 가서 싸.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찡금찡금 싸 그자. 싸서 말려. 형아 지금 똥싸고 한 번 그렇게 했죠? 야. 바지에다 싸. 바지에다 싸. 저거 싸. 야야야야야야야. 아 쟤가 바짝 붙어오잖아요. 저자가. 야 현상형 눈이 한 번도 안 왔다고? 10년 맞춰봤으냐. 여기 눈이 다 싸였는데. 거짓말 같다. 지금 최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남다르니까 따뜻하다 말이야. 상진아 우리의 것! 계곡 건너희의 것! 최남에는 눈이 안 온대잖아요. 마지막 10년 만에 온 거예요. 1박 2일 오는데 이렇게 눈이 안 온대. 한 번 더. 맞나? 맞겠지? 택시린넛 아저씨가 알려졌네. 택시린넛 아저씨들. 오늘 덥다. 서서서서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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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여기 안에 유성관 있는 거 맞나요? 맞는데요. 와아! 이 소시하고 다른 것도 알았죠? 예!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여기 내고 걸어가세요. 네? 여기 또 걸어가시라고. 이 명산에 왔는데 차 타고 와야 되겠어? 차 종일에 세워놓고요. 예! 어디서 세워놔? 알았대 알았대. 아무도 알았대. 와 눈 봐. 화장실 어디있어? 화장실만 좀 갔다 갔어. 여기 이렇게 안 돼. 걸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빨리 빨리 가봐. 가스 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기 안 돼. 너 갔다 와. 야 씨 차 오잖아. 빨리 빨리 빨리. 야 씨 차 오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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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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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와 우리 발견했어 우리 발견했어. 우리 발견했어. 우리 발견했어. 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안 돼. 그냥 뛰어. 차 안 돼. 차 안 돼. 손 좀 더 못 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 뛰어가자. 차 안에서 빼라. 차 세워놓을게요. 너 빨리 여기서 싹 그냥. 어떻게 그리 여기서. 카메라 뒤지 마라 그래. 굿립공원이야. 형 이거 굿립공원. 형 빨리 와봐. 이거 걸을 거리가 아니야. 15km 가야 되는데. 15km 가야 되는데. 옆에서 아저씨가 장난친 것 같아. 선생님. 유선생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10분 정도 걸려요. 저 올라가서 화장실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고맙습니다. 편에서 얼마나 걸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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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갔다 올 수 있으세요? 사야 갔다 왔습니다. 네. 이 추운데. 아 좋지. 이 산이 얼마나 좋은 산입니다.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진보람이요. 두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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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혹시. 강호동 씨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혹시 강호동 씨 보셨나요? 봤습니다. 몇 분 전에 있어요? 한 몇 미터 앞에 있어요? 한 50m. 0. 90m. 50m 보여 되는 거 아니야? 100m도. nesc. 우와. 이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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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시형이야! 김시형이야! 한 번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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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빨리! 이게 참 타! 반칙이지? 그쵸? 반칙이지? 반칙! 김시형, 김시형! 김시형! 빨리 또 빨리 또 빨리 또 빨리 또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 니 천지야 천지 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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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으로 되는 거야 이거는 합법적으로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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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손잡아 손잡아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Yes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1 2 3 2 3 From the world From the world 1파, 3파, 1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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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요 화장실 갔다왔어? 네 야 수근이하고 몽이는 차 타고 올라갈지 반지 반지 차를 타고 올라갔다니까 차를요? 아까 뭐 김씨형 뛰어넘는거 같던데? 두사람은 늦으니까 차를 타고 반지겠어 계곡에 들어가겠다는거지 그쵸? 차를 타고 올라가서 계곡에 들어가겠다는거지 빨리 계곡에 들어가게 더 춥삐지네 애초에 없었던 이야기 아냐 그분은 여기서 분명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중간에 우리 셋은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애초에 스캡들이 있었던 말이 아니었던거야 끝 정리 얼마만에 하는 내가 1등이야 나 나 은지1이야 1등 은지2도 아닌 은지3도 아닌 은지1이야 은지1이 은지1야 왕국에 우리 그분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저희가 없었던걸 만들어서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정당당히 우리가 뭐 억지로 어? 태워줘. 안 태워줘 키야! 우리 형은 효과에서 보고 있어요. 태워주시면 안 돼요? 네, 태워 드릴게요. 타고 우리 그 차에 탔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한 번 먼저 태워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눈길에 위험하다고 타고 가시라고 해서 다 타고 왔을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포착했어! 자, 쓰여있네요 여기. 유성권. 이거인가? 잘못해. 유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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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끝난 거야, 근데 원래. 차가 다 올 때부터 끝난 거예요. 왜? 우리 차가 다 왔는데. 차가 다 왔는데. 효과는 왜 안 왔는데? 아, 뒤차장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유성권. 유성권. 선생님, 저희이랑 합계해 주세요. 다 들어오는 거 왜 했대! 여기서 갑자기 우겨. 방으로 못 시켜요. 왜? 방으로 못 시켜요. 콤비를 타고 가는 게 어딨어요. 콤비를 왔다고? 어디 타고 오는 게 어딨어요? 처럼. 얻어 타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얻어 타고 오는 거 나 뛰는 호동형 보면 알아 내가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우리도 뭐 하나도록 한전 부끄러움이 없는데 아니 왜냐면 정렬 간낭하게 온 거니까 그걸 타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들어가서 차 타고 가면 어떡해 어디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승이라고 어디 PD가요 어디 PD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어디 PD여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손 대지 마세요 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봐 말이 안 되죠 아니 왜 왜 안 되는데 우리 방송사장 처음으로 한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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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말이야 왜 그래 나한테 밀렸어서 왜 그래요 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저희가 거의 포기를 했었어요 내려왔는데 국립공원 관계자분이 차를 타고 내려왔더니 어디 가시냐 유성장 갔더니 지금 이 눈 오는데 상당히 가기가 힘들다 원래 일반 차는 못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왜 왜 너희들 차를 다 내 왜 방송은 너희들 만들어 그러니까 왜 차를 야 방송이 차를 다녀 야 방송이 차를 다녀 너희때리는 야 차 타고 할 것스럽고 그래서 왜 내렸어 진짜 농담해라 수근이 형이 자꾸 먼저 탔어 수근이가 네 그러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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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번 밀어? 우리는 어차피 세 명 다 계곡에 빠뜨릴 의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적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한 명 아니면 두 명 왜 한 명 무조건 받아야죠 반칙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 둘 셋 이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둘 셋 저는 김씨옥이랑 함께하겠습니다 MC모 네 첫 당부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정정당당 페어플레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우상으로써 저는 시청자들한테 미안한 거는 어린이 얘기 안 미안 아닙니까? 더욱더 큰 웃음을 드리지 못한게 죄송할텐데 우리 어린이는 미래의 우리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 어린이 얘기 사기를 가르친 거잖아요 사기 반칙을 가르쳐줘 아니 나는 내가 여기까지 있는 마라톤 대회인데 내가 차를 탔으면 난 잘못했다고 그치요 그럼요 근데 마라톤 대회가 아니거든 이거는 아니 아니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명소에 와가지고 왜 차를 타고 하냐고 그래서 차를 댄거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처음에 등립고분에 차가 못들어온다잖아요 왜 못들어 다 들어가요 원래 아니 그러면 사람이 타면 탈수로 사람이 타면 탈수로 그게 배 배경가스가 얼마나 많이 넣은 거 아니? 그러면요 차를 누구면 이 차에 대해 자동차에 휘발유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 고기가 다 어울림 되었으면 좋겠어? 주차를 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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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한봉이 삼칭 터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작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할 것입니다 저희는 서라는 곳에서 섰고요 가라는 곳에서 갔습니다 가다가 국가에 녹을 먹으시는 공무원분을 만났고 그분의 배려 그분의 성의를 저희는 무시할 수 없었고 비켜주시고요 아니 아니 이러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선비를 떠나서 상반신만 나온대요 상반신만 우리 팀원들의 부도둑한 윤리에 대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가장마등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어야 되나 내가 설득을 시켰어야 되나 가장마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쓰시고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ㅋㅋㅋㅋ 하지 않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HAHA 미래의 희망 하하하핳 어린이 시청자분들이 직결 보고 있는 직 находится 직검 보고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점점 당당하기야 내게 다ри genes 평가능 시청자분들 제 마음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마음은 이겁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말 저는 인정못합니다 아직도 반사하지 못하고 우리 팀원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망란이었습니다 나는 들은 친구들 대체 예방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재혁진에게 결정을 넘겨야죠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게 있는거구요 자 스태프들이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우리 병원 스태프 돌에서 여기까지는 스태프들 손 드는걸로요 절대 매니저를 보면 안되고요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보면 안됩니다 제작진만 제작진만 먼저 김씨 이수곤 MC몽팀이 이겼다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소신거 들어요 하나 둘 빵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강호동 이승기 은재훈 팀이 이겼다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olítico 하면서uits 아래 아니eschmrd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K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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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방언니 K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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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방언니